에이 진짜 탈출! 아 아 맞장나네 진짜 노타임 롱씨 정말 오랜만에 진짜 운문땜 2년만에 정말 오랜만에 거의 2년입니다 진짜 많이 2년만에 운문땜을 가는 길이라고 굉장히 설레서 잠을 못잤어요 잠을 알천으로 운문땜은 2년만이거든요 잠을 못잤는데 밤잠 설쳐서 준비한단 말입니다 그죠? 설렜어 근데 근데 앞에서 본 영상처럼 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나 오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진짜 와 출발하고 얼마 안되서 뭐가 좀 허전해 가지고 보니까 푸페그 쪽에 체인지 레버 쪽에 발판이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도 참만다행으로 이제 가게에서는 좀 비교적 가까운 곳이라 가지고 일단 급한대로 기어 1단인 상태로 이제 가게까지 와서 가게에서 시티 부속을 시티에서 볼트를 몇 개 빼가지고 푸페그를 급조해서 가게 됩니다 과연 운문땜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영상은 처음 시작이고 운문땜 무사히 갔다 올 수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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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수! 와아이 이마 진짜 전통이 되죠 아아 아쉽 으 으 진짜 C 아 아 아 맛장나 베니자 좀 하나 내려온 다 이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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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